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녹스티비입니다 자 우선 말할 영상찍기 아 영상찍기 우선 지금 말할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제가 구독자를 보시면 27명 찍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방송을 못하는데 27명 찍은거면 2배로 많은겁니다 자 이때까지 구독해주신 여러분들하고 좋아요 눌러주신 여러분들 물론 제 친구도 몇명 있겠지만 친구들아 고맙다 그리고 시청자분들도 몇분 감사드립니다 자 하여튼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 드렸구요 딱히 뭐 이벤트같은건 할게 없어가지고 할게 없어란다 많은데 돈같은게 없습니다 어떻게 할지도 모르겠고 자 대신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좀있으면 뜰꺼야 지금 아 여러분들 아 저 방금 말 끊었죠 죄송합니다 대신 제가 그 뭐냐 제가 또 이거 영상의 미리보기 제가 계정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첫번째 일단 15분 이상 영상을 찍게 될 수 있습니다 1시간 찍을수도 있구요 그 점 어 김오디아미 자 보면 지금 이건 이렇게 되있는데 자 화면 이미지를 바꿨는데 이게 왜 적용이 안됐지 평정사항 조장 이상해요 이상하네 아 하여튼 이거는 어 신경 안쓰셔도 될 것 같구요 자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기까지 구독해주신 분 여러분들 자 인제부터는 동영상을 1부 2부 이렇게 만들진 않겠습니다 그렇게 만들면 다시 수정할거구요 그렇게 만들지 않겠습니다 왜냐면 문제부터는 15분 이상 영상을 찍을수 있습니다 20분 뭐 50분 찍을수 있으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오늘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빠이빠이 2부에 3가 7분 5분